헐 헐 잠깐만 이거 정리돼버린거 같은데 와 뭐하는데? 이건 니 앞에 개피 잡았냐? 못잡았어 하나 잡았어 나이스 어? 야 근처에 또 때렸어 잡았어 잡았어 와볼까요? 어디로? 어디가 가요 확실히 슈퍼가 돈이 많긴 하네 파리도 많이 보이고 어디? 일로만들 이라고 이라고 뭐 이라고 하네 계약을 완료하거나 아이템 또는 적 자취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 오오 디 팀꺼 맞지? 또 수업? 아니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다 근데 오 나도 온다 RPG 준비하시고 한 명인가? 가보는데? 이것들 봐라 어디있어요? 아래 내려갔어 낙사 한 명 낙사 한 명은 튄 듯? 두 명은 옆 건물로 도망갔어 내려다가 도망갔어 들어왔네 도망갔어 오 UAV 밖엔 1등 잡았다 도망갔어 여기 누가 오네요 또 온다 또 온다 오네 UAV 켜? 고우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상공의 적 레이더 트론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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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왔다 왔다니? 상공의 아군의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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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격했음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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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다 레이더트론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! 1층 다 틀었어 가십시다 또 다 살았어 가자 가자 레츠 기릿 금고를 발견했다 구른다 지금 아 가쇼 알겠다 고고 오우 다 터네 저기 오 뭘 믿고 쏘냐 강아 강아 내 있다 내 있다 내 있다 풀어집 대기중 준비 완료 나 좋아 어? RPG 야 틀판 틀판 으아아아 다운이야 이거 어버야 대잡을 줘? 아 존나많아 딴 데 갈까? 그래도 되고 운전 다 찾긴 했네 딴 놈 잡으러 가든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와아 왜 두미나 가진우! 토호 보다 지류하면서 고가 총이 안 살려 아 nav 갈망할 데가 없는데 그냥 주건에 다 돈 네드캔들이 어 오는거 잡을까? 계속 오긴 하네 차끄보고 달린다 어이 세이 간나 스키들 야 옥상에 있다 지나가 차 두 대 왔어 여기 옥상에 있어 아 쓰라지 잡네 어 잡았네 옥상 저 우리어로 온건가? 난 안 불렀는데 아 씨바 아 돈 존나 많은데 여기에 보황에서 쏜다 저기 어딨어 저기 보황소 여기에 한 못해도 한 10만 달러 있어요 아 갔어 불러 불러 아 아 안돼 도망가 뭐야 RPG야? 어 감싸 어디 쏜거야 이거 아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야 우리 차이 엄청나네 에임이랑 아 넣었다 안어우어 안어우어 아 됐어 됐어 이제 시원하다 아 왜 또 내려와요? 와 저 다운이야 그 저 있던 자리 거기 똑같이 있어 복수 복수 야 나 2명을 잡았어 빨리 잡아 이 스킬 잡아 내가 RPG로 잡았어 야 내 앞에 빨리 잡아 하나 더 하나 더 담벼락 뒤로 숨 너 살려도 되냐? 쟤 어차피 못살아 어 살려도 돼 도망갔어 어 저기 눈 떨어져있다 버스 뒤에 가봐 버스 뒤에 나 돌아서 갈게 맞췄어 어 나이스 저걸 RPG로 맞췄네 저기가 오다 또 내려오네 도망갔어 야 이중호 앞에 이 앞에 스킬 광찬밤 세스 다운 다운 나이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IP로 잡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제발 나도 나도 놔야되는데 어 버거 옆에 버거 옆에 버거 아니야? 버거 옆에 바깥에 제가 살릴게요 아 RPG 아 아 진짜 개어리없네 아 내가 살았다 대신 아 야 저거 돈 먹어 내꺼 나 돈 많아 또 온다 옥상 들어가 들어가 버거집 어 야 버거집으로 간다 아이씨 내가 내꺼야 오케이 이겼네 아이씨 마케디가 승리의 장소에 승리의 장소에 리얼 다 해결되네 마케디 빼고 ici 아이씨 아이씨 그러시니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